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대단하네요 제명스럽다는 말이 참 적합한 표현입니다 대선을 패배하고 국회의원은 출마하기 전에 바로 방산주식에 투자를 했네요 주식 투자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자진해서 국방위로 들어갔네요 공직자가 되면 남이 의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신을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물론 시간이 좀 많이 있던 모양이죠 방산업체에 투자를 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국방위원회에 들어갔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참 너무나 여러분들 제가 황당해가지고 이건 전문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야겠습니다 조선의보 사설입니다 대선 직후에 국회의원 출마 직전에 주식 투자한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월 5일쯤 2억 3천백만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적으로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패배한 이후에 5월 8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선을 하기 전이라고 한다 주식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유력 대선 후보가 대선 직후 그것도 의원 출마 직전에 주식 투자한 것은 들어보지 못한 일이다 정말 이재명스럽네요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은 직무와 연관성 있는 3천만원 이상 보유주식을 매각하나 백지신탁해야 된다 그래서 웬만해선 주식 투자하지 않는다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다 역대 대선 후보 중 거액 주식을 보유한 이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 직후에 방산업체 주식을 2억 원대나 사들였다 통상 대통령 선거에 진 후보는 일정기간 자숙하면서 은행을 조심하게 마련이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는 얼마 후에 국회의원 계양을에 출마했고 당대표 선거에 나갔다 다음 대선에 도전한다고 한다 그런데 주식 투자가 논란을 빌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인가 기가 찬 거죠 더 이상한 점은 방산업체 주식을 가진 이재명 대표가 직무 관련성이 높은 국회 국방위에 스스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국방위는 방산업체 사업을 허가 관리하는 방위산업체 소관기간이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표는 백지신당 심사를 청구했다지만 애초에 국방위를 선택하지 않거나 주식을 팔았어야 옳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이해충돌방질법을 사각지대로 없애기 위한 계획에 힘을 모아야 된다고 했다 그런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 대단한 거죠 제가 하도 황당해가지고 정말 참 살다살다 별일을 다 보네요 사람이 그래도 좀 경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오해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선이 끝나고 국회의원 출마하기 전에 무려 2억 원 이상 정도의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방산업체 주식만 삼아왔다 그런데 본인이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 국방위를 자진해서 선택해가지고 들어갔다 여러분 이상 안 합니까 여기 영숙님께서 어이없네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 상식불가고 이해불간 같습니다 참 기가 찬 거죠